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렴한 금액대에 만나볼 수 있는 고급 세단입니다. 링컨 MKG 2.0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4년식으로 약 7만km를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무사고의 단순 교환조차 없는 관리가 아주 잘 되어있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럼 하부 상태 먼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프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 수치에 가까운데요. 해당 차량은 6.17로 약 80% 트레드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반대편도 보실게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머플러 상태 점검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열에 의한 변색만 진행이 된 거 확인되었고요. 안쪽 보시면 코일 스프링이나 리어 활대링크까지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타 형과 장치에도 부식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실게요. 안쪽 보시면 바디프레임 쪽도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셨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해당 차량 성능지에서는 누유 상태가 올 양으로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미리 탈거를 해둔 상태고요. 엔진 오일 팬 쪽 보시면 미세누유 흔적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되셨습니다. 반대편 미션과 미션 오일 팬 쪽도 봐볼게요. 보시다시피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보셔서 등속 조인트 먼저 확인해볼게요.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 터지지 않았습니다. 구리수 누출 안 된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앤드 부신까지 모두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볼게요. 반대편도 보시면 등속 조인트, 타이로드 앤드 부신, 로어한 폴 조인트까지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 트레드도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앞 트레드 5.59로 약 60에서 7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반대편 타이어도 확인해볼게요. 반대편 타이어도 확인해볼게요. 반대편에도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이먼트 상태도 매우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게요. 엔진에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에 아이들린 상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안정된 일직선 그래프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도 확인해볼게요. 미션에도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 룸 점검 실시하도록 할 텐데요. 시동을 끄기 전 엔진 소리 한번 듣고 가실게요. 네, 이제 시동을 끄고 엔진 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룸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수치 먼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 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7%로 약 7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냉각수도 보실게요. 냉각수도 보시다시피 적정 수치 잘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정 수치 잘 주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주행거리 먼저 확인해보실게요. 실주행거리 7만 1467.8km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떤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와 있고요. 통풍 시트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식 시동이고요. 변속기 또한 버튼으로 다 조작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썬루프 아주 시원하게 개방감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가죽 시트도 눈에 보이는 손색 없이 아주 깔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차량 인수받으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서 전자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gre Cristo 이 시스텔들 clique Park에서 해당 línea지는 futur Т…. было적으로SQL 경천이네 enfoaks 나의 butterflies UI 따라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단인데요 정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에 수월 마크나 스톤 칩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 헤드라이트 쪽에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아래 범프 쪽에도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 휠 쪽도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손색이 없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사이드미러 쪽이나 도어 쪽에도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뒤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편으로 보실게요 후방에서 보시면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죠 뒤쪽에도 트렁크 쪽에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석 쪽 보시면 운전석 휠도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전반적인 외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링컨 MKG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가격, 디자인, 성능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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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